ITQ 아래 한글 한글 2020 버전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공통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A0이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반드시 숙지를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한글 프로그램 실행한 후에 바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고요.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있죠. 그리고 파일 형식도 한글 문서 확장자는 hwp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 부문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있죠. 글꼴에 대한 설정 그리고 색상과 용지 여백 그림 삽입에 대한 것 그리고 페이지 구분 나와있는데요.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 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F7키를 눌러주세요.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 방향은 세로, 용지 여백에서는 세로와 가로, 그리고 제본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데요. 제본은 0mm 상태에서 하고요. 왼쪽과 오른쪽 각각 11mm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 10, 머린말 10, 꼬린말 10, 아래쪽 1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넓어졌죠? 본문 상단에 이렇게 안 보인다면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이걸 체크해야지 위에 나중에 머린말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기는 전 폭맞춤 상태로 보고 있고요.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기 편한 퍼센트 또는 쪽맞춤 100% 이걸로 변경해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이 문단번호 이거는 보이도록 체크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나누기 위해서 1페이지에는 먼저 1점 엔터 서너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2점 엔터키 서너번 눌러주세요. 쪽 메뉴 가보세요. 여기에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2페이지에선 다시 3점 엔터 서너번 4점 엔터 서너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구역 나누기 하세요. 문제에서 보면 3페이지에 제목이 있고 책갈피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2페이지에 기능평가 2번에 4번 문제에 보면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금맵시에 지정될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책갈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칸으로 커설 이동시켜 놓으세요. 여기에 책갈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 메뉴 가면 책갈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책갈피 이름 3페이지 제목에 지정된 것처럼 데이터라고 입력하고 바로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1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번호가 쓰여있는 바로 아랫줄에 커설 놓고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기능평가 1번에 1번을 보면 조건과 출력 형태에 있죠. 출력 형태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타이핑하고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쓰여있는 두 줄의 문장 그대로 입력을 할 텐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영문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 끝에 문단부 없는 거 보이죠?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타이핑해야 되고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한글로 되어 있는 두 줄의 문장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각각 하나, 둘 이렇게 문단이 만들어졌고요. 이 4개 줄 드래그에 블럭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에선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조건에 스타일 이름 지정된 것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스타일 종류에서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다 해야 되니까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여백의 왼쪽, 왼쪽 여백이죠? 15포인트 지정. 그리고 간격의 문단 아래, 문단 아래 간격이죠? 10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글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직 변경하지 않고 대표 상태에서 크기부터 뒤에 것 설정해야 합니다. 크기 10포인트, 장평 105%, 자가는 마이너스 5%로 변경을 해주고요. 언어를 대표가 아닌 한글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글꼴에서는 이름을 궁서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목록에 나타나면 궁서를 마우스 클릭해주고요.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영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서 도둠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를 눌러주면 여기에 데이터라고 스타일이 만들어지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데이터라는 스타일이 여기에 지정되고요. 위에 서식에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답안 사이에는 빈줄 한 줄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되고요. 2번 아래 빈줄의 커설로 와주세요. 여기는 두 줄 또는 세 줄 이렇게 미리 띄워놓도록 하세요.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에 표를 보면은 바로 위에 표 아이콘 있죠?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nt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 줄과 칸 수를 세어보면 문제 2번에서는 5줄 6칸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크기 지정과 기타라는 게 있는데요. 3페이지에서도 표를 만드는데 이 설정은 동일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그리고 아래에선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아래 공백이 1페이지에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전체 블록 설정해주고요. 아래 한두 번 키워줘도 상관없습니다. 테두리 잘 보이게 저는 좀 키워놓고 여러분한테 설명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전체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여기에 굴림이라고 입력을 하면 한글을 처음 실행했을 경우에 한 컴 글꼴만 선택돼서 여기 굴림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든 글꼴을 선택하고 굴림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굴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키나 클릭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변경할 필요 없죠.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는 문자, 숫자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운데 정렬로 문자로 정렬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ESC키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에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숫자로만 입력되어 있는 셀들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합계의 아래 셀도 같이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지정하세요. 이제 셀 배경 노랑으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시험장에서 시험지는 흑백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서 이 부분이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경에서 색채우기 없음을 색으로 변경해서 면색 열어주세요.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변경해놓고 작업하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면 색상을 노랑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계산 기능으로 합계 구해야 되죠. 합계 이 값을 구할 값들은 이거죠. 아래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합계 구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래의 세 개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캡션을 넣어야 되는데요. 한글 20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 메뉴가 표 디자인 그리고 표 레이아웃 두 개가 있습니다. 표 레이아웃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캡션이라고 보이죠. 한글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메뉴가 표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캡션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가 1 써 있는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목록을 열어서 위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위 선택하면 위에 캡션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다음엔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리고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0포인트 오른쪽 정렬로 화면처럼 조정을 해놓으세요. 이제 선 모양 지정을 해야 되죠.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을 먼저 하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선 모양 바로 적용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고 작업할게요. 먼저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하고요. 바깥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열만 드래그에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다시 한번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누르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열만 드래그에 블록 설정 알파벳 L 누르고 그리고 종류 이중 실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모두 동일하게 이중 실선 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각각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합계 마지막 셀 블록 설정 해주세요. 바로 클릭하면 되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엔 대각선 탭으로 먼저 가고요. 대각선에서 X자 모양 되도록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아래 빈 줄 한 줄 또는 두 줄 있죠. 여기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요. 여기는 차트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러면 표에 노란색 지정한 셀들 블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세로막 대형에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하면 되고요. 차트 데이터 편집은 필요 없습니다. 닫아주세요. 차트 만들어진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하지 말고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가 자동으로 아래 빈 줄로 이동했죠. 그러면 차트를 표의 너비와 비슷하게 조금만 키워주세요. 차트의 높이는 키워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트 출력 형태를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우선 차트 조건에 2번까지 했으니까 제목을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 4, 5번 하도록 할게요. 제목에 대해서 2개 지시가 있는데요. 괄호 써있지 않은 첫 번째 줄의 내용이 지시예요. 차트 제목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차트의 제목 먼저 입력할게요. 그리고 글꼴을 한글과 영어 각각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동일하게 같이 조정하도록 할게요.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세요. 영어도 동일하게 도둠 입력해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글꼴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둠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성에서 진하게 속성 선택하고 크기의 12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죠? 첫 번째에 있는 그리기 속성 눌러주세요. 첫 번째에 있는 그리기 속성에서 채우기는 밝은 색, 선은 어두운 색 선택을 하세요. 바로 옆에 효과의 선, 그림자의 선,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세로축의 왼쪽에 축 제목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보면 차트 구성추가 있죠?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나타납니다. 축 제목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누르세요. 그리고 내용을 단위권 입력하세요. 아래도 동일하게 도둠 입력해서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속성은 보통이라는 게 없죠? 세 개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보통이 되고요. 크기 10포인트, 그러니까 바로 글꼴 변경하고 바로 그냥 설정 누르면 됩니다. 가로축도 글자 아무거나 선택, 다시 한번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이제 범위에 글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간 후에 여기도 동일하게 도둠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설정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죠? 오른쪽 개체 속성, 그리기 속성에서 선의 어두운 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봤을 때 가로축 이 선이 안 보여야 되죠? 선택해 Delete 키로 지어주고요. 단위권도 가로로 한 줄로 나와야 되죠? 단위권 이 제목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크기 및 속성의 글자 방향을 가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에 대한 건 완료했으니까 이건 닫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글 2020 사용자는 뒤쪽에 3번 문제 설명 영상으로 가주고요.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서의 차트 만들기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만들기 누르세요. 그리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 들어가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 아래 차트가 이동했죠? 표와 비슷한 너비로 키워주고요. 차트 오른쪽에 하얀색 부분 더블 클릭해 차트 안으로 들어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마법사 실행하세요. 세로막 대형에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선택되어 있죠? 그냥 다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은 행, 열 변경할 수 있는데요. 행, 열 변경하면 축과 범례가 서로 바뀌게 되어요. 현재는 열 상태여야 되죠? 그러면 다음 누르세요.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X축과 Y축에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세로축 Y축이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차트에서 제목 만들어졌고 가로선도 사라져 나타나죠? 여기 왼쪽에 세로축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3번의 제목 수정하기 위해서 제목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제목 모양 나타났죠? 우선 배경에선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그림자 선택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 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탭으로 이동하세요. 글꼴 이름 클릭해보면 그냥 돛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나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열고 닫은 다음에 돛까지만 입력해도 도둠이 선택될 거예요. 그리고 속성은 진하게 속성으로 변경, 크기 12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자의 모양이 출력과 조금 다른데요. 버전 차이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글꼴들 모두 도둠 보통 10포인트로 변경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축제목 더블 클릭해주세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 그리고 글꼴 설정, 여기도 다시 한번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변경, 그리고 보통 모양 선택되어 있고 크기 1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숫자 먼저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해서 보통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글자 단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0에서 50, 100, 이렇게 100단위로 200까지 나와야 되죠. 현재 이 상태에서 수정하려고 하면 이거는 더블 클릭해도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거는 이 세로 축 있죠. 이 글자를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 끝으로 선택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바로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축 모양 나타났죠. 여기에 비례가 있고 눈금이 있는데요. 비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꾸밈에 체크 해제하고요. 최대값 200이 되어야 되죠. 200으로 변경, 그리고 큰 눈금선 4인 상태예요. 제일 밑에 0은 빼고 1, 2, 3, 4에서 4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면 출력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나타나요. 여기에 눈금선 있고 없고 이거는 감점대상 아니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가로축, 이 글자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글자 선택하면 이렇게 크게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축 선과 글자 사이, 글자 살짝 위에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게 선택이 잘 안된다면 위에 메뉴에서 차트 있죠. 여기에 축의 이름표 선택, 그리고 가로 항목 축 선택을 하면 이 가로축 글자 선택된 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여기도 도둠으로 변경, 보통의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범예도 우선 더블 클릭해주고요. 여기는 선 종류를 바꿔야 되죠. 선 모양을 한 줄로 변경, 그리고 글자 탭에서 여기도 글꼴, 도둠으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설정 모두 끝이 났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조금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그거는 감점대상 아니에요. 버전 차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3번 아래 빈줄에 컷을 놓고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입력하기 전에 위에 메뉴를 보면은 모두 선택할 수 없게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차트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차트 안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차트 바깥쪽 아무 곳이나 클릭한 후에 다시 3번 아래로 이동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 2020 버전에서 다시 3번 문제부터 설명할 텐데요. 수식 입력은 입력해서 한글 2016 버전은 수식 위에 FX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되고요.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입력해서 수식 위에 루트X 눌러주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두 칸 띄워주고 괄호 1번 이렇게 입력할게요. 앞에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에 속해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띄우기를 했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칸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루트X 누를게요. 수식 편집기 나타나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하는데요. F 위에 화살표에 있는 글자는 키보드로 입력 못하죠. 위에 보면은 장식 기호 있죠. 첫 번째 거 선택 그리고 대문자 F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줘야지 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꼴 마이너스 하고요. 이제 분수 선택 그리고 분자에는 4까지 입력하고요. 파이라는 글자 키보드에 없죠. 그래서 먼저 파일을 입력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첨자 한글 2016 버전은 그냥 위첨자 아래첨자 이 두 개만 있을 거예요. 2020 버전에서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걸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숫자 2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야지 첨자에서 빠져나오죠. 소문자 M 입력 아래 분수 선택한 다음에 대문자 T 다시 위첨자 선택 그리고 숫자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두 번을 눌러야지 이렇게 커서가 커지죠. 더하기 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분자의 소문자 M 그리고 분모에 대문자 T 그리고 위첨자 숫자 3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되었죠. 이제 넣기를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몇 칸 띄어주고 다시 번호 2번 입력 한 칸 띄운 후에 다시 한번 루트X 눌러서 수식 편집기 실행을 해주고요. 이번에도 역시 장식 기호에서 같은 모양 찾아 선택 대문자 A, B를 입력하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퀄 근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호 안에다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연원 과로 X 그리고 아래 점자는 선택해서 숫자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리고 빼기 다시 X 다시 한번 아래 점자 선택을 해주고 숫자 1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닫는 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위점자 선택 숫자 2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그리고 더하기 다시 한번 연원 과로 소문자 Y 그리고 아래 점자 선택해 숫자 2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빼기 Y 다시 한번 아래 점자 선택해서 숫자 1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연원 과로 닫고 다시 첨자의 위첨자 숫자 2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입력됐으니까 넣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만약에 잘못 작성한 것 있다면 더블 클릭해 들어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도형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4번 아래 빈줄에 커설로 와 주세요. 화면에 보기 상태는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도형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100% 보기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쪽맞춤이나 다른 거를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조건이 1번과 2번이 있죠. 2번의 내용을 보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각 도형, 그림, 글맵 시에 지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색상 지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의 색상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을 알 수가 없는데요. 색상 지정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경우에는 테마 색상표도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도형을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 메뉴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크기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너비를 110, 높이는 75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로 되어 있죠. 나중에 만드는 그림과 글맵시까지 모두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 가주세요. 선택에 사각형 모서리 공률이 있는데요. 현재 직각 상태죠. 다른 거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번엔 변경하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에 면색되어 있는데요. 색상에 대한 지시가 이번 도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미의 색상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조금 커다란 도형 있죠. 이걸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한 번 더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50, 높이는 70을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이라는 것 지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선택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으로 선택.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 면색 여기도 색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 필요한데 조금 이따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위쪽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내용을 타이핑해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글상자 테두리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되죠. 서식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상 하향으로 변경하는데요. 테마 색상표가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한글 2020이나 2016버전에서는 하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20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 들어가고요. 2016버전, 네오버전에서는 다른 색 들어가서 팔레트에서 하향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정렬을 가운데 정렬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글상자 더블클릭해주세요. 우선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는 110, 높이는 17을 지정하세요. 선 탭 까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여기는 반원으로 변경하고요. 채우기 탭 까주세요. 색의 면색, 여기는 빨강이라고 되어 있죠. RGB값, 동일한 색, 255, 0, 0, 반드시 이것으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글상자 탭에 보면 세로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세로정렬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색의 도형은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세로정렬 맞춰도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하고 싶다면 Shift키 누르고 클릭, 클릭해서 색의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메뉴 맞춤 있죠.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정렬 조금 조절하고 싶다면 클릭해서 화살표 키로 이렇게 아래로 또는 위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맞춰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림 먼저 만들게요. 입력 메뉴에 가서 그림의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지정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 가서 그림 이름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로고 3.jpg 파일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에 체크하는 게 여러가지 있는데요. 다른 건 모두 체크해제,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 있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후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 효과의 회색조 선택, 그리고 크기 조정을 너비는 40, 높이도 40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 효과의 회색조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앞으로 나타났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정, 위에 메뉴 보면 색상 조정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다른 거 설정할 수도 있죠. 크기 지정도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위치, 글 앞으로로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이라는 게 만약에 출제된다면 여기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글맵시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육각형을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글꼴 제일 위쪽으로 이동해주세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서 글꼴 굴림 쉽게 찾을 수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도형이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너비를 50, 높이는 40으로 변경하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글자의 색이에요.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설정 누르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작은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화면이 작아서 도형을 선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보기 메뉴로 가서 다시 폭맞춤으로 보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위에 도형과 비교해서 위치 맞춰놓으면 됩니다. 1번 써있는 도형이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죠? 그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직사각형 그리기로 지시되어 있는데요. 도형을 만든 후에 글자를 입력하면 글상자로 변경되죠? 그래서 가로 글상자로 선택해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한 후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숫자 1 입력하고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식에서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하세요. 면색은 하향이니까 색깔 바꿀 필요 없고요. 정렬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고요. 수평정렬 동일하고 모서리도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개체 속성에 들어가거나 위에 크기 조정해서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너비를 12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높이도 12로 지정을 해주세요. 위치는 조금 이따 조절 필요하면 같이 맞춰놓도록 할게요. 이제 앞쪽에 도형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크기를 10, 그리고 높이는 8로 지정하세요. 면색에는 하향을 제외한 이미의 색상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면색이 하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해야 되겠죠? 다른 색 이미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조절 처음에 만들었던 이 도형과 같이 맞추도록 하세요. 왼쪽에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했다면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인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수평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 개체 속성 들어가서 선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종류를 점선이나 파선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기본 탭의 크기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높이,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조절에 맞춰놓으세요. 이제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Shift키 누르고 클릭,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컨트롤과 Shift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2개를 더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이제 이 3개 도형은 색상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두번째 것, 이 도형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면색에 다른 색을 아무거나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세번째 이 도형도 더블 클릭한 후에 면색을 두 개 도형과 다른 색, 이미의 색상으로 아무거나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도형 완료했죠?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3페이지에서는 제목이 써있는 줄 끝에서 엔터키 두번 누르세요. 제목 아래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들여쓰기 하지 말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이 내용까지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줄은 엔터키 한번 눌러주고요. 바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스페이스바 두 칸으로 한글 한글자만큼 들여쓰기 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가능이라는 글자, 여기에서는 한자 나타나죠? 내용들을 모두 다 입력한 후에 나중에 변환해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한자 위치하는 장소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한 후에 바로 한자키 눌러서 변환하도록 하세요. 가능이라는 한자 하나만 있으니까 바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입력 형식이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내용 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자원이라는 글자 나타났죠? 한자키 눌러주고 이번엔 여러개가 나타났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글자 크게 보이거든요. 출제되어 있는 한자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바꾸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 또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번에 입력을 했고요. 이 문단은 앞에 들여쓰기 두 칸 해줬고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키 두 번 눌러주세요. 이제 중제목이 나타나는데요. 위에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정각기호는 어디에서 찾아서 입력을 해도 상관없는데요.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출제된 정각기호 모두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입력해도 되고요. 그러면 필요한 정각기호 찾아 선택 그냥 넣기 눌러주면 되고요. 이제 한 칸만 띄워주고 중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중제목 아래에는 바로 다음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중제목 아래에는 바로 다음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여섯 줄의 내용이 다음 중제목 위에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각각 줄에서 엔터키 눌러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했다면 이제 엔터키 다시 한 번 두 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컨트롤 F10키 그리고 바로 넣기 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아래에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 메뉴의 표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또는 컨트롤 NT 단축키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 줄 개수, 칸 개수 있죠. 출력 형태를 보고 세워보면 줄 개수는 6이 되겠고 칸 개수는 4가 되겠죠. 아래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이전에 설정한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할 부분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선택, 셀 합치기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역시 세 번째 줄, 그리고 다섯 번째 줄까지 선택해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3페이지 표에서는 셀 너비를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서 만든 표에서는 셀 너비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데요. 먼저 글꼴 설정해놓고 조절하는 게 출력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표의 모든 셀 드래그에 블럭 설정해주고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정렬도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으세요. 아래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출력 형태처럼 하려면 높이 키워줘도 되겠죠. 컨트롤 아래화 살펴키로 한 번에서 네 번 이 범위 안에서만 키워주세요. 높이를 더 키워도 되지만 한 번에서 네 번 이 범위가 가장 적당합니다. 키우지 않는다고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ESC키 눌러서 블럭 상태는 해제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 완료했다면 이제 표 아래 빈줄에 거설러 와주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지시에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미리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 블럭 설정 해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졌죠. 덧말 넣기를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입력 메뉴 옆에 메뉴를 열어주세요. 덧말 넣기 있죠? 눌러주세요. 한글 2016 사용자는 메뉴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 도구에 덧말 넣기가 있습니다. 덧말에는 제목 위에 작은 글씨 써있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덧말 위치 제목 위에 작은 글씨 나오도록 위 상태에서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커서는 여기에서 해도 되고요. 바로 아래 빈줄에서 해도 됩니다. 머린말을 만들기 위해서 쪽에 머린말 그리고 머린말 꼬린말 눌러주세요. 종류는 머린말 위치 양쪽 상태에서 만들기 누르세요. 그리고 머린말을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하세요. 입력한 내용 블럭 설정 해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우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 닫기를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아래 문장에선 첫 번째 글자가 두 줄에 걸쳐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서식 메뉴로 가주세요. 메뉴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 눌러주세요. 모양은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열어주세요. 지정된 글꼴, 이름, 궁서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면색 노랑되어 있죠?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노랑을 찾으면 RGB 255, 255, 0 이걸 찾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쉽고 편리하게 공공 데이터, 여기 바로 터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각 줄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각주 내용 타이핑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맨 앞에 각주 번호 고쳐야 되겠죠? 위에 번호 모양 여기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각주 위주 모양에서 번호 모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온문자 ㄱ, ㄴ, ㄷ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만약에 뒷장식 문자 필요하거나 앞장식 문자 필요하다면 여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선 넣기, 각주 구분선 5cm 지정되어 있죠?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설정 누르세요. 다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커서는 첫 번째 줄 앞쪽에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그림이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죠? 입력해서 그림 위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된 그림 이름, 그림 4.jpg 파일 선택해주세요. 이번에도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해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삽입이 되면 이제 그림을 자르게 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자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마우스로 다시 위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 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지정된 너비 40으로 지정, 높이도 40으로 지정,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상태에서 가로는 문단, 세로도 문단, 그리고 아래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선택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중에 왼쪽만 2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오른쪽으로는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일 끝에 있는 글자들, 각 줄의 내용들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동일하다면 다른 곳 클릭하면 그림은 자르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중제목 첫 번째로 가주세요. 두 개 중제목 보면 글꼴과 글자 크기는 동일하죠? 같이 조절하도록 할게요. 먼저 중제목 첫 번째 거 블럭 설정하고요. 글꼴 이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다시 아래쪽 중제목 블럭 설정에서 글꼴 이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정각기호와 띄어쓰기 빼고 공공에서부터 조지까지 블럭 설정, 이번에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글자 색에서 색상을 하향으로 변경, 그리고 음영색 열어서 여기는 빨강이니까 RGB값 255, 0, 0 이것을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에서도 공공에서부터 활용 사례까지 먼저 선택해서 기울임은 위에서 서식에 지정하세요. 그리고 앞에 공공만 블럭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에 가서 강조점 보면은 위에 나타나는 표시 선택할 수 있죠? 클릭해 선택 설정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6줄 내용 블럭 설정 해주세요. 여기에는 문단번호와 줄간격 지정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줄간격 먼저 위에 서식에서 180%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럭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 머리표 및 문단번호 메뉴 실행하는데요. 한글 2016 버전은 문단번호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해주세요. 번호모양에선 비슷한 모양 찾아주면 되는데요. 없다면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라도 비슷한 거 찾아주면 돼요. 선택하고요. 한글 2020 버전은 시작번호 방식에 새 번호 목록 시작이라는 게 있고요. 일 수준 시작번호라는 것 1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오 버전은 이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 수준 상태에서 번호 모양은 ABC, 미리 보기에 보면은 동일하게 마침표로 끝나죠? 그러면 여기는 너비 조정은 일 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2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이제 이 수준으로 변경해서 번호 모양 목록을 원문자 ABC 소문자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번호 서식에 마침표 있는 거 지워버리세요. 미리 보기 보면은 원문자만 이렇게 나타나죠. 너비 조정에 3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설정 누르면 변경된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A에서 F까지 1수준만 나타나고 있죠? B, C 써있는 두 개 줄 블록 설정해 주고요. 서식 메뉴에서 오른쪽 가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C, D 되어 있는 두 줄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표의 데이터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는 글꼴, 글자 크기, 정렬까지 이미 했고요. 이제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이 화면에서 이중 실선과 선 없음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를 이중 실선 변경,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종류를 없음으로 변경,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표의 첫 번째 줄, 드래그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요. 이번엔 종류를 이중 실선, 아래쪽 테두리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엔 배경 지정이 있죠? 배경 탭으로 가서 그라데이션 선택, 유형을 지정된 가로로 변경, 옆에는 줄무늬, 시작색 하향, 끝색 여기는 노랑으로 지정하는데요. RGB값 지정되어 있는 255, 255, 0 이것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표 아래쪽에 있는 기관명 블록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이동해서 글꼴 이름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기준 크기 24로 변경,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장평은 120%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은 이미 해놨고요. 이제 오른쪽 아래, 번호 4번이 보여야 되는데요. 3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커서 앞에 놓고 하도록 할게요. 쪽 메뉴에 가서, 쪽 번호 매기기 있죠? 클릭하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그리고 번호 모양은 원문자 123 선택, 줄표 넣기 해제, 시작 번호 4로 변경, 그리고 넣기를 하면 3페이지 아래에 원문자 4로 쪽 번호가 나타납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을 저장하고요. 시험장에서는 문제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요. 모두 끝났다면 다시 한번 저장해주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확인하고 퇴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